본 재판부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자 생각해봐 니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는 미성년자를 끔찍하게 죽인 살인자가 되있는거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는데 모든 상황들이 니가 범인이래 근데 이번엔 잘못 건드렸어 잘 봐 쫓아가라고? 내가 차가 없는데? 할아버지 너무 느려! 저 차 놓치면 안돼! 3분만 끌어봐 다 끝났어 아 소름 이거 게임 아니야 진짜로 위험해질 수도 있어 준비됐지? 완벽하게 눈이 진진한데요? 오늘도 후회 없이 싸우자 андły 사랑 jes 인 Glad 몸